전혀 안맞네 일러스트레이터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희 포토북이 나왔습니다 정말 속감 넣어주시겠죠? 제 포토북 이름은 프로 메모리아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업을 위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기록하고 22년에 되고 싶은 모습들을 미리 기록해본 포토북입니다 제가 컨셉 기획도 참여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서도 열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랑 함께 보려고 사실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제 포토북은 세 가지 컨셉인데요 화이트, 골드, 블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각각 다른 느낌이니까 하나도 놓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열자마자 이렇게 여기 일러스트레이터 참 일을 잘하네요 스티커와 포토카드 홀더 요즘에는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포카가 있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포카부터 열어볼까요? 처음 봐요 저도 화이트 착장 미리 보기 화이트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는 안경 민주를 볼 수 있습니다 음 이건 바다 이것도 화이트인데 이날은 너무 추워서 밖에서 찍은 포토카드는 다 안 예쁘게 나왔고 차 안에서 찍은 게 예쁘더라고요 대신 이거 자세히 보면 이 창문에 바다가 보입니다 보이드 파티차 이건 블랙차 평소에 잘 안 하던 머리띠를 했습니다 포카 중에는 이거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귀여운 스티커 이거는 글씨를 담았어요 제가 쓴 글씨 오려서 쓰시라고 최대한 빽빽하게 쓰긴 했는데 다꾸 하실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얼굴 이모티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도 몇 자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냥 또 깽이랑 아침이랑 제가 좋아하는 달달구리랑 이런 거 저런 걸 그려봤습니다 이것도 이거 옆에 딱 붙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포카에 붙여도 되고요 음 스티커 맛집이네요 오 새로운 소식을 알았는데 이건 예판하신 분들만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포카를 넣어볼까요? 따라란 귀엽다 이거 아 근데 이거 사실 토끼 귀를 그린 건데 여기 자세히 보면 토끼 귀거든요 전혀 안 맞네 그치만 일러스트레이터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끼 귀가 전혀 안 맞지만 원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건데 음 나름 귀엽네요 그렇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 포카 잃어버릴 그게 없겠는데요? 다섯 장 다 들어가요 따라란 음 포스터입니다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포스터 고를 때 너무 어려워서 건복을 많이 했거든요 무튼 이렇게 바다에서 방 안에서 바다를 느끼시라고 바다 컷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딱 붙여놓으면 너무 좋겠네요 달력이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우와! 어? 여러분 이건 제가 제가 그린 달력인데요 원래 이만한 크기를 생각하고 그리긴 했는데 크니까 좋네요 1월부터 제가 또 달력 그리기를 항상 했었는데 이렇게 뜯어 쓰실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늘었어요 잘 그렸다 너무 잘 그렸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딱 6월 달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드디어 본품 따라란 본품 저도 진짜 처음 봐가지고 표지는 화이트 착이 되었네요 셔츠 입고 찍었는데 이날 자연광이 너무 좋았어요 실외는 너무 추웠는데 여기는 스튜디오 안에서 찍었어가지고 통창 스튜디오였는데 햇빛이 너무 잘 들어서 찍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한번 훑어볼게요 잠시만요 아주 예쁜 사진들이 많은데 한번 쑥 보여드릴게요 사진 진짜 많죠? 일단 화이트는 보여드리자면 셔츠 착이 있고요 다 보여주면 재미없겠죠? 이거 안경 착이 있고요 욕실에서도 찍었고요 시리얼도 먹었고요 바다차 저는 이상하게 바다에 예정이 갑니다 야외에서 바다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처음인 거 같아가지고 이날 진짜 추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날이 첫눈이었나? 제가 처음으로 눈을 본 날이었거든요 근데 바다가 정말 예쁘고 추웠습니다 근데 이제 몬타면서 찍으면서 작가님이 너무 잘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강 추위에도 얇은 옷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놈이다 그리고 또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밤바다도 달아봤어요 이거 살짝 보여주고 이기겠습니다 보이드도 여러 작장이 있고요 이날 저 오빠 뭘 많이 찍긴 했다 이 착도 있었어 드레스착 이거는 해외선생님 오픽이었어요 이 착장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블랙 사실 블랙을 제일 먼저 찍었는데요 그래서 아직 침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프로 메모리아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뭔가 평소랑 다른 느낌의 사진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중간중간 필름을 찍었어요 스페셜 필름 이거는 슬쩍 보여드릴게요 삭 확인해보세요 크레딧 일러스트레이터 분주였습니다 오 짜잔 구성도 아주 알차고 사실 뭔가 뭘 넣으면 좋을까 해서 구성품도 같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달력도 스티커도 포카도 포카도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찍었고 뭔가 제가 직접 참여해서 더 의미있는 포토북이 된 것 같습니다 오! 실제로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준비할 때 되게 설렜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포토북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난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설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주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